한국국토정보공사 대비 명맹이 독일 들어갔던 초록제비 나오 말리초선나왔던 흥보제비 흥보제비가 들어온다 잘한다 흥보제비가 들어온다 부러진 다리가 봉통가지가 져서 전동거리고 들어가 제비장수 호령을 허대 너는 왜 다리가 봉통가지가 져노 흥부제비어짜오대 소조가 아래리다 소조가 아래리다 말리조선을 나가 태어나 소조군수 불길하야 툭 떨어져 대본에 다리가 찰칵 부러져 거군 죽게 되었던디 어진 흥보실을 만나 죽을 목숨이 살았으니 어찌하면 은혜를 갚수리까 제발 덕후레통초 어어 그러기에 너희 부모가 내 영혼으로 나가더니 니가 그런 편을 나아였구나 명춘에 나갈 때는 추락 날짜를 내가 받아줄 테니 꼭 그날 나가라 삼동이 다 지나고 추락 날짜를 흥보제리가 봉교박실을 입에다 놓고 말리조선을 나가는데 꼭 이렇게 나오던 것이었다 하하하하하하 한번 시작 흙은 벅 차고 백은 무릎 쓰고 거중부터 흥둥 높이 따아 두루 사변을 살펴보니 서쪽 지척이오 동해 장마 뭐구나 죽는 봄을 올라가니 주자 이놈 놀고 상역도 하역도 오작교 바라보니 고초동 남가는 배넌 북을 둥둥 울리며 어그야 어그야 저간이 원폭 휘봄이 아니냐 잘한다 수벽삼명양한테 불승처문 각비래라 라고 난 저기로 이 갈대를 입에 물고 일점이점 떨어지니 평사나가니 아니냐 백구백노짝을 지어 청파상의 왕래언니 석양천이 거의 놀아 휘안봉을 넘어 황릉여 들어가 25년 타냐월에 반주까지 쉬어 앉아 투견성을 받아보고 봉황대 올라가니 고운거 대공의 강자유 황황로를 올라가니 황황일거 불부만 백운천지 공유유 금능을 지하여 주사촌 들어가 동숙창과 도리개라 나 매화를 툭 옥차 우연에 벌렁 떨어지고 이수를 지내어 개명산을 올라 창자방은 간 곳 없고 남병산 올라가니 백성단이 빈터요 현재 지간을 지내어 찬성을 지내어 갈석산을 넘어 연경을 들어가 황릉전에 올라앉아 하루장만 북경오고 청양문 내다라 창달문 지내어 공관을 들어가니 산미륵이 백이로다 요동 칠백미를 숙숙히 지내어 암목강을 건너 은주를 다다라 영보탑 통군정 홀란정 사변을 둘러보고 안남산 반남산 석벽강 용천강 차우령을 넘어 부산 담아 발마독에 강동단이 건너 평양양 지안의 건너 삼각안에 올라앉여 지대를 삼표무니 대면 대원맥이 중령으로 흘리죠 음악음성 분개오고 준당영춘 뒤돌아토목만 월대송사있고 삼각산이 삼겹보다 운물이 빈빈허고 풍속이 흐흐하야 만만세지 금단이라 겸삼도는 함양이요 전라도는 흥봉이라 거기까지 있어요? 아따매 겁나 잘해보네 많이 배우셨네 우리 많이 배웠구만 아따매 여기 오늘 세게 때리네 삼일제 세게 때리네 밖이면 내가 자 아니야 아니야 삼각산이 밖이면 하나님의 머리를